사람들은 10년 전에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우리 아직 여기 있는데 꽃을 찾아야 해. 포피와 놀이시간 포피는 소녀처럼 사랑스럽고 소녀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 내 이름은 포피야. 난 널 사랑해. 구두 닦는 것 좀 도와줄래? 도와줄게 포피. 포피는 진짜 소녀처럼 항상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죠. 완벽해. 고마워. 포피는 머리가 트튼해서 빗질에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기미꽃 냄새가 나죠. 포피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난 진짜 소녀야. 너처럼. 지금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플레이타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플레이타임 공장을 겨냥하실 수 있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공장으로 오세요. 포피의 플레이타임. 여기가 바로 포피의 플레이타임. 포피의 플레이타임을 만들던 그 공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기척은 없는 것 같은데요? 웨이컴. 그럼. 오. 오케이. 보면은... 어! 여기에... 어! 비디오 테이프 있네요? 어! 넣었어요.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넣어볼게요. 오! 넣었어 넣었어 오! 뭐가 나온다 오! 이 공장의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제가 무단침입을 한 거라고 알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 뭐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무단침입은 한 건 맞긴 한데 일단 좀 봅시다 보면은 뭔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공룡 인형도 있고 어! 이 키로 문을 열 수 있네요 이것들이 여기서 만든 장난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 어 뭐야 뭐야 아! 어 뭐야 깜짝 놀랐네 귀여운데요? 뭐 딱히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게 공장이 낡았네요 어 그냥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 왔는데 이건 뭐야 또 이게 인형이냐? 이건 뭐죠? 어! 뭔가 눌러야 하나? 뭘까요? 저기 안에 무언가가 있어요 흠! 저긴 뭐지? 뭔가 손을 대야 하는 것 맞죠? 일단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여길 여길 어떻게 들어가지? 어! 뭐지? 여기 있는 이 바닥? 도대체 뭘까요? 흐흐흐흐흐흐 어! 아! 여기 기차 돌아다니네요 이 색깔인가? 초록, 노랑 초록, 핑크, 노랑, 빨강 초록, 핑크, 노랑, 빨강? 한번 해볼게요 조 빈 노 빨 오! 됐어요 오케이 들어가면 뭘까요? 뭔가 여기에서는 관리실인 것 같고요 어! 비디오 테이프 넣을게요 오! 오! 아! 이거를 착용해서 아! 손을 들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끌고 오거나 아니면은 어! 물건을 끌고 오거나 뭔가를 여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어이구 사람을 털 수 있어? 흐흐흐 그리고 뭔가 전기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문이 열렸어요 들어볼까요? 오! 오! 손을 발사할 수 있는데 한쪽 손이 없네요 이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요 파랑선으로만 한번 가봅시다 아까 전에 요런 데에 손을 대면은 문을 열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보안 장치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손을 대면 오! 문이 열렸네요 어머 어머 안녕? 오! 얜 뭐죠? 허기 허기워기? 안녕? 너가 허기워기니? 이거 눌러볼까요? 어 안 되는데 네 일단은 요 쪽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있고 여기는 양손을 대야하니까 일단 여기 먼저 가볼까요? 어! 이런 전기가 나갔어 어떡하지? 방금 열쇠 같은 짜륵 하나 소리가 들렸는데 어? 어? 오마이갓 얘가 들고 있네요? 뭐지? 너 살아있니? 일단은 고마워 하이파이브 오! 얻었어 바워 이 문을 열어볼까요? 오! 열린다 오 오 여기서 전기를 해결해야 하나 본데요? 오 음 오 아, 요걸로 되고 오, 오케이 또 요쪽 이거 돼야 돼 이거를 대면 아, 됐다 아, 좋아 발전기를 킨 것 같아요 좋아 좋아 나가 봅시다 어 뭐야 호기호기가 사라졌어요? 왜죠? 어째서 사라졌을까요? 어우, 무서워라 아무래도 아무래도 갈 수 있는 곳은 아, 그래요 여기 맞다 우리 이걸 열기 위해서 발전기를 킨 거였잖아요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젠 이젠 되겠죠? 아, 이제 되네요 으흐흐흐 뭐야 저거 잠시만요 저거 허기허기 소난이요? 오! 털어서 들어가볼게요 뭐지? 어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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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쭉 가봅시다 괜찮아요 뭔가 별거 없겠죠 오우 이거 참 음 여기서 장락감을 만든거 같죠? 문은 열 수 없어요 음 일단 올라가 봅시다 괜찮아요? 별거 없을거에요 오우 어, 저기에 빨간 손이 있네요 아, 그래요 이걸 듭시다 이걸 들면 뭐해 이게 뭐야, 근데? 오우 오우 어쩌다 날려버린거지 오, 이런 몰라, 뭔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뭔가를 끼워야 하는 것 같은데 어, 참 이틀에 내려왔어요 뭔가가 있을까요? 다른 곳을 한번 뒤져봅시다 어 이런 곳이 있고 어 여기에 블록 하나를 찾았어요 흠 오케이 아, 제가 얻은 건가요? 아하 어 여기 또 있네요 우리, 어 여기까지만 얻으면 되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이쪽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점프 하하 아 아 꾹 클릭하면 열 수가 있네요 좋아요 어디 보자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 봅시다 어 주황색 테이프를 찾아야 하나? 뭔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흠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아우, 무서워라 이쪽으로 가면 낄 수 있을 거예요 오 오 오케이 좋았어요 오 움직인다 저게 이제 가져다 주겠죠? 간다 좋았어 좋았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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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떨어뜨렸어요 오 얻었다 아 이제 양파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를 먼저 열어볼게요 어우, 이거 조종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익숙해져야겠죠? 어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요? 아 이렇게 오 오 뭘까요? 일단 내려가 볼게요 오 오 올라가지 못해요 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네요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지지 않네요 아 요쪽인 걸까요? 오 저렇게 생긴 것들은 못 가는 것 같아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오 아하 아 이거를 가지고 아까 그쪽으로 가서 발전기처럼 키는 걸까요? 흠 아까 그쪽으로 가야하는데 이런 이 상태로는 무리겠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쪽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아 저길 먼저 해야하는데 아 드디어 다 이거 오케이 오 드디어 갈 수 있게 됐어요 오케이 퍼즐을 풀었네요 어우 헷갈려라 얘는 뭘까요 오 그냥 장난감 부품들이 어우 야 어우 센스에 닿으면 뭔가 나오는 것 같죠 이렇게 어우 이게 뭐람 오 어우 여기가 아 얘가 중심인가봐요 장난감을 만드는 어우 여기에 뭔가를 놔야하는 것 같고 만들어볼까요 어우 파워 파워가 있어야 하나 이런 직접 들어가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뭔가 불안한 음악이 나오는 게 썩 좋진 않네요 어우 여기는 뭔가 있네요 요쪽 위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우 어 비디오 테이프 어디 있을까요 일단 요거 끌고 오고 아 그래 파워가 없다고 했죠 전기를 연결해줘야겠네요 또 그 다음 요건 뜯고 여기 여기 가지고 오고요 아 이런 일단은 요쪽으로 넘어갈게요 요쪽으로 넘어가서 오케이 어허 어 왜일까 먼저 아 되게 머리를 써야하네요 헷갈리게 박고 먼저 이쪽으로 돌기 다음에 어 아니에요 파랑 손을 잡아야겠구나 오케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파랑 손을 잡고 한 바퀴 돌리고 이쪽으로 가서 빨강 손이 왜 끌어당기지 못할까요 오케이 이 상태가 되면 가서 오케이 됐겠죠 어 됐다 어 어지러워 오케이 가자 오 된다 어 밑에서 뭔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올까요 퍼피의 플레이 타임 으허허헣 으허허허헣 얼른 내려와 아 당길 수 있어요 얼른 당겨 오케이 오케이 오 당겼어요 당겼어요 이제 당겼으니깐 저쪽으로 가겠죠 나도 따라가 않을까 어 따라가지 못하네요 아쉽다 보면은 이쪽에선 뭐가 되는 걸까요 어 입을 닫았어요 열린다 우와 색을 칠했어요 귀여워 그럼 이쪽에서는 합체를 시키겠죠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합체? 입을 열고 오 들어간다 되게 만드는 거를 신기하게 했네요 오 먹고 있어 먹었다 오 합체됐다 이제 마무리 오오 오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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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귀여운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와주세요 아우 이뻐 히히 오케이 얻었어 얻었어 이제 요거를 여기에 올려두면 되겠죠 오 스캔 오 맞아 와 좋아요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뭐야 줄도 안 열리네요 어디보자 그런거는 굳이 이쪽만으로 갈 필요는 없죠 여기 끝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어 어 어 여기여기여기 오토 diyorsun 뛰어 뛰어 들어가 들어가 어 뭐야 어 여기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지 어 여기로 온다고 온다고 잠깐만 어디로 가 여기여기여기 아녀랑 자 가볼게요 오케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튑니다 여러분 튀고요 아 이쪽으로 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나오면은 이쪽으로 올 겁니다 괜찮아요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털어요 이쪽으로 가고 뒤로 돌아보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고 이기는 거 바로 내려가고 오케이 그냥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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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에서 여기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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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요 뛰고요 뛰고요 뛰어요 뛰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오케이 돌아 어 이런 괜찮아요 걷는 것만 걷는 것만 생각해 뛰는 것만 생각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마 그냥 뛰어 점프하고 점프하고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면 골칼이 있는데 동기 로아 타그로 로아 로아 핸 tact 먹으려고 한거야 배고파서 그러니까 허기먹이지 진짜 이 장난감에서 왜 저탄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난리야 양귀비다 양귀비야 가 가 가 목적은 저거였어 처음부터 괜찮아 아 몸이 떨려 괜찮아 이제 아무것도 방해하는게 없어 없을거야 그래야만해 저기 외로 먼저 가기 전에 저기 뭔가 있네 비디오 테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있다 얻어 가자 아 아 손 떨려 떨릴 것 같애 손 떨려서 죽을 것 같애 너 파이널 로그 인 릴레이션 엑스페리멘 1 0 0 6 엔정 이런 비디오 테입을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 처음에 돌아가라고 경고했었던 그 이 공장의 책임자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테입을 남긴 것 같은데 자기가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데 그래서 뒤에서 자꾸 사람 비명소리도 들리고 쿵쾅쿵쾅 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도 저처럼 탈출을 하려다가 털린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떡하냐 일단 저 양기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형들이 줄에 매달려 있네요 장난감들이 왜일까요? 하나씩 부서져 있는 건? 안돼 도망가 돌아가 여긴 안돼 이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왕 왔는데 들어가야겠죠? 괜찮아 난 허기허기도 물리친 대빵 아려니까 들어가 봅시다 오 들어왔어요 일단 되게 고급스럽네요 벽지가 그리 마음에 들진 않아요 내려가 봅시다 계단으로 천천히 뭔가 바닥이 축축하고 노래소리가 들리네요 발걸음이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어머 도대체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인형의 집이 있고요 쿠션이 있고요 쿠션이 있고요 일단 요쪽 방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빨간 게 그리 마음에 들진 않네요 문을 열어볼게요 어우 아따 루렛소리의 정체는 인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얘가 바로 퍼피죠? 퍼피? 퍼피? 어쨌든 에나벨인가요? 아무래도 얘가 이걸 열어면 날 따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떡하지? 일단 열어볼까요? 근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퍼피의 플레이 타임을 플레이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챕터 1이에요 여러분 아직 더 나올 건데 일단은 너가 내 케이스를 열었구나 하면서 끝났거든요 아마 다음 챕터에서는 그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제 예상으로는 양귀비는 불법이거든요 여러분 양귀비라는 꽃은 불법인 꽃인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꽃이에요 인형에서 양귀비 냄새가 난다는 거는 이 공장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장이고 그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귀신 같은 게 쓰여서 사람들이 전부 다 털려버린 것 아닐까요? 어쨌든 그리 네 즐거운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재미있게 플레이했고요 정말 허기워기가 쫓아오는 씬은 정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뒤돌아 보지도 말고 뛰어라는 말이 진짜 머릿속에서 몇백 번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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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게임이었고요 한 번씩 플레이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꾸고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 알아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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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